겟아웃이요? 이제는 정말 끝이요! 이게 지금 오늘 제가 할 곡은 AV라빈의 SK로 보입니다 일단은요 이 일렉기타는 그 밴드랑 같이 다 하잖아요 근데 저기 뒤에 유경이도 없고요 그리고 옆에 지민이도 없고요 미나도 없고요 유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주하는 거는 일렉기타죠? 일렉기타? 어떻게 치는 거냐면요 이렇게 제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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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 아쉽지만요 오늘 망했어요 여러분 망했어요 기타가 방송 천재라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첫 페스티벌이요. 제가 오늘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래서 끊어져 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! 제가 일부러 필름님께서 제가 일부러 하기 싫어서 끊었다니요 제가 여기서 끊은 게 아니라 여기서 끊어졌습니다 네 그래서